여러분은 강아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강아지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입니다. 강아지들은 우리가 힘들 때나 기뻐할 때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은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한 가족이다 보면 강아지들은 가족 구성원들처럼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강아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강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슬플 때 강아지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꼬리 흔들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분을 확실히 풀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아지들은 우리에게 믿음과 추억을 줍니다. 그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다시 볼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아지와 함께한 순간들을 평생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순수함과 애정에 감동받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의 빛과 희망을 주는 존재입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우리가 강아지를 소중히 대한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강아지들과 함께한 순간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봅시다.